이제 환경설정 작업을 다 마치셨구요 안드로이드가 그 퍼블리셔도 되고 섭스크라이버 역할도 하는걸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 드리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음 mymqtt 정보를 끊어놓고 mymqtt로 가셔서 커넥트를 우리가 작업하는게 브로커에 연결하는 부분이죠 요게 이제 브로커에 연결하는 작업이고 연결을 하고 나면 이 커넥트 메소드는 뭐를 리턴하냐면 imqtt 토큰이라는걸 리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imqtt 토큰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놨으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죠 토큰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 접속한거에 대한걸 이제 받아 놓은 어떤 구분하기 위한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거는 네 토큰을 활용해서 토큰을 활용해서 연결이 성공 혹은 실패 연결에 대한 자 이렇게 하죠 연결에 대한 성공 혹은 실패의 유무를 네 음 리스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약간 콜백 느낌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하시는 작업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토큰 하신 다음에 토큰에 get action callback 이라는 콜백이죠 이것도 get 아니고 set이죠 우리 세팅 하실 거니까 set action callback 하신 다음에 요게 이제 imqtt action listener 라는걸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래서 뉴 아이 네 mqtt action listener 하신 다음에 보면 네 여기 뭐 직관적으로 딱 나와 있죠 온 석세스 라는 메소드가 있고 네 페일리어 라는 메세 메소드가 이제 오버라이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로그 점 디 해가지고 어 마이 mqtt 로 할게요 마이 mqtt 하신 다음에 네 메세지는 요 온 페일리어 네 그대로 놓고 실패했다 라는 메세지를 네 뿌릴 수 있게 뭐 아니면 익셉션을 직접 뿌리 셔도 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익셉션을 직접 뿌려 볼 수 있게 요 익셉션 네 여기다가 익셉션에 투 스트링 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찍어 보시면 되고 이제 성공을 하면 이거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접속을 성공하면 이제 브로커로 접속을 성공하는 경우 이제 리시버에 만약 리시버 그쵸 그니까 섭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한다면 네 섭스크라이버 하는 경우 네 메소드 호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메소드 호출하는 작업을 네 해주실 거구요 일단은 성공했을 때 메세지만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네 로그에 d 하셔가지고 사실 d는 아니죠 디버그 버그는 아니니까 마이 mqtt 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네 석세스 메세지를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석세스 에서 이렇게 메세지 네 뿌려 보시는 작업을 일단 메세지 뿌리는 것만 일단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요렇게 접속하셔서 실행을 이제 하시면 새로 접속이 되면서 우리 로그캔 열어놓고 마이 mqtt 로 네 아이고 다시 메세지가 어 이전 거죠 네 그래서 마이 mqtt 로그 보면은 온 석세스에서 석세스 네 완전히 그 접속이 브로커로 접속이 완료된 거 보실 수 있구요 뭐 당연히 이제 이거는 브로커가 떠 있어야 되겠죠 네 브로커가 떠 있는 상태에서 네 파워 해갖고 만들어졌어요 이전에 우리가 sts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이 아이디 뭐 마이 아이디 투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아이디가 네 요렇게 지금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들 어 여기서 지금 던질 때 아예 어 mqtt 클라이언트의 제네레이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던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클라이언트 로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는 파워 라이브러리 이기 때문에 파워 그 다음에 뒤에는 네 어떤 숫자들이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리셔 부터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퍼블리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퍼블리시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네 mqtt 안에서 우리가 통신하기 위한 퍼블리셔 퍼블리셔 로서의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한 네 퍼블리시 메소드를 메소드 이건 이 메소드면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구요 네 토픽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이제 메세지 저 실제로 보낼 메세지 우리 이런 메세지를 페이로드라고 부르니까 페이로드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qos 어 메세지 품질을 설정 하시는 거죠 메세지 품질을 설정 하실 수 있는 qos 까지 같이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우리가 음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맞나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어 그니까 커넥션 됐는지 어 우리가 확인하는 메소드 이즈 커넥티드 에요 요게 이제 벌 쓰면 이 연결이 안된 거잖아요 어 벌 쓰면 우리는 다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이용해서 다시 커넥트 하셔서 커넥션을 다시 맺는 거죠 어 요거는 어 쓰로즈 익셉션에 대한 처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에디 익셉션 해가지고 그냥 던져 버릴게요 이렇게 던지시고 작업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으면 네 성공했을 경우에는 접속이 성공한 상태이면 메세지를 만들어서 네 브로커로 전송하셔야 되겠죠 네 이 mqtt 를 음 퍼블리셔나 섭스크라이버 역할은 우리가 자바에서 하셨던 거랑 똑같아요 mqtt 메세지 만들어야죠 메세지 mqtt 메세지 메세지를 하나 만들고 네 차근차근 이제 받은거 가지고 값들을 세팅해주시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자 메세지에 음 세 페이로드 해가지고 페이로드는 바이트로 필요로 하니까 페이로드에 갯바이츠 해가지고 바이츠 바이트 배열로 변환해서 네 실제 전송할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세지에 네 셋 qos 이거는 메세지 품질을 세팅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전달 받은 qos 를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 네 퍼블리시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들을 전달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퍼블리시 메소드를 이용하실 때 네 바이트 배열 이제 토픽 페이로드 qos 자 전달해 주실 때 토픽 바이트 배열로 뭐 페이로드를 직접 주셔도 되고 아니면 mqtt 메세지를 전달해 주셔도 되죠 네 mqtt 메세지를 전달해 주셔도 되고 유저 컨텍스트랑 그 다음에 i mqtt 액션 리스너 콜백 있습니다 네 퍼블리시가 성공적으로 됐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너를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음 토픽을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세지 전달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유저 컨텍스트는 세팅한 게 없으니까 널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네 우리 아까 위에서도 만들었던 것처럼 i mqtt 액션 리스너 콜백 이에요 성공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공의 여부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토픽하고 그 다음에 메세지 객체와 메세지 객체니까 정상적으로 네 mqtt 메세지 객체와 그 다음에 퍼블리시가 성공했는지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너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퍼블리시 하시면 되요 어 메세지 로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일리와 에서는 요렇게 주시면 되구요 석세스 에서는 4 여기는 퍼블리시 퍼블리시 성공 이라고 하자 여기는 한글 주셔도 되요 네 만약에 한글이 안나오면 문자세 고치시면 되니깐 이렇게 퍼블리시 성공 이렇게 처리해 주시구요 음 퍼블리시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작업까지 하셨어요 그럼 요게 이제 mqtt 고 요거를 이제 액티비티 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액티비티 led 컨트롤 있죠 led 컨트롤 led 컨트롤이 led 컨트롤이 led 컨트롤이 코드를 보시면은 샌드 메세지 라는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 되는 메소드를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샌드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샌드 메세지를 그럼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 되는 메소드는 네 퍼블리 보이드 샌드 메세지 맞나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샌드 메세지 카피해서 아예 가지고 하겠습니다 샌드 메세지고 뷰를 메개 변수로 받아야 되죠 뷰를 반드시 메개 변수로 받아야 되고 네 요게 메세지를 이제 좀 다르게 할 거니까 각각 다르게 할 거니까 다르게 보낼 거니까 메세지 변수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네 부위에 겟 아이디 하셔 가지고 이게 led 버튼 켜기냐 끄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켜기는 버튼 led on 이에요 버튼 led on 그래서 v 겟 아이디가 네 뭐랑 같으면 알 점 아이디 점 버튼 led on 이냐 네 led on 이면 우리가 메세지에다가 네 실제로 이제 보내고 싶은 게 led on 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메세지에다가 led off 를 넣겠습니다 메세지 off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이 mqtt 에 네 퍼블리시 메소드 호출하면서 토픽은 iot 로 주고요 그 다음에 메세지 객체 페이로드 메세지 지금 세팅한 거 보내면 되고 qos 는 012 네 우리 0으로 그냥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 메소드 이 mqtt 익셉션에 대한 처리니까 뭐 액션 하셔서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네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실행을 하실게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실행을 하시려면 테스트를 하시려면 일단 브로커가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브로커가 떠 있어야 되고 네 브로커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고 지금 브로커가 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만들어 놨던 네 마이 mqtt 서브 클라이언트 왜냐면 우리가 퍼브 할 거니까 서브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서 네 요렇게 서브 클라이브 할 수 있게 처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마이 아이디 투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네 파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금 다시 접속한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내볼게요 얘가 지금 이제 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STS에서 만든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놓은 서브 클라이버 그죠 서브 클라이버 이게 나중에 추후에는 여러분들 뭘로 변경이 될 거냐면 이게 우리가 구축해 놓은 IoT 네 플랫폼이 되겠죠 플랫폼 그래서 실제로 요청을 어디에서 받을 거냐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나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은 라떼판다 같은 곳에서 요청을 받아갖고 이제 처리를 하겠죠 음 네 그래서 여기서 LED 켜기를 누르면 네 여기 지금 토픽하고 페이로드 LED 온 도착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끄기를 누르면 끄기가 도착한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이 메시지가 지금 도착을 했고 그죠 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도착을 했고요 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연결된 아두이노 연결된 연결된 환경에서 주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훨씬 사실은 어 쓰레드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대 물론 이제 처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처리 고려 하지 않고 4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려주시는 작업만 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죠 이걸 또 그대로 안드로이드 쪽으로 내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어 퍼블리시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네 우리가 만들어 보시는 그런 작업을 내 같이 처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 섭스크라이버 역할을 안드로이드가 하는 경우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이 코드 그대로 그냥 살펴보시도록 할 거에요 네 끊어서 가겠습니다